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모터의 가속과 감속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즈모터 한 개를 이용해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각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워가 증가하게 되고 어느 일정 구간에서는 등속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 가고자 하는 각도가 가까워지면 그 순간부터 감속을 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방식에 대한 순서들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실 때는 먼저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디까지 시작 지점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를 가속을 하고 그 다음 등속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고 그리고 감속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저는 여기 앞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목표 각도가 약 900이라고 했을 때 이 중 3분의 1 지점은 가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3분의 1 지점은 등속 마지막 3분의 1 지점은 감속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지점씩 나눈 상태에서의 가속과 감속을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맨 처음 조건으로 목표 지점의 3분의 1을 넘었느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3분의 1 지점을 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돌아가면서 모터의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 방식을 계속 거치다가 이제 3분의 1 지점을 넘게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목표 지점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노는 가속을 하지 않고 일정 속도를 유지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 3분의 2 지점을 넘게 된다면은 마지막인 감속 구간으로 들어오게 돼서 목표했던 각도로 도달을 했느냐라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목표했던 각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은 다시 프로그램을 앞으로 돌아가면서 속도를 점점점 줄이게 되게 됩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마지막에 모터를 정지를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순서도는 약간 전체적인 순서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이제 안쪽, 여기 가속 구간과 등속, 감속 구간으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로봇이 출발을 할 때 파워와 목표했었던 파워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속할 때와 감속할 때는 이 두 개가 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속으로 예를 들 때 모터의 파워로 1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대 파워인가?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 최대 파워는 가속하고 있다면은 목표 파워가 되겠습니다. 이때 목표는 한 90이라고 했을 때 90 파워보다 큰가? 혹은 90 파워인가?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최대 파워가 아닐 때는 다시 돌아가서 파워 값을 1을 더해줘서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하고 최대 파워가 됐을 때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모터의 값을 1씩 감소할 때 그러니까 감속을 시작할 때는 최소 파워인가? 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최소 파워는 시작 파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이 출발할 때 맨 처음 천천히 움직일 때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최소 파워는 최대 파워와 마찬가지로 최소 파워가 아닐 경우에 1씩 감소하도록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최소 파워인지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최소 파워일 경우에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가속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조건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약한 파워 그러니까 시작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목표 파워까지 일정하게 증가 이때의 목표 파워는 약 80 혹은 90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였던 각도의 3분의 1 동안은 가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현재 목표로 했던 각도의 곱하기 0.300 혹은 0.33배 이런 식으로 3분의 1을 곱해줘서 그 각도만큼 조건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1파워당 각도 플러스 그리고 증가하기 전에 있는 증가하기 전 각도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서 현재의 각도와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되실 수 있지만 이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각도와 그 전에 내가 증가를 한 다음 일정 범위 동안은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정한 속도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파워 1당의 각도 그 다음에 증가하기 전에 각도를 더해주셔서 현재 각도와 비교를 하시면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파워 1당 각도랑 증가하기 전 각도를 더한 값과 현재 각도가 크지 않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조건을 확인하게 되고 현재 각도가 넘었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워 1을 더해줘서 이 전체 프로그램 앞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예를 들게 되면은 먼저 시작을 하게 됐을 때 현재 모터의 각도가 변화했을 때의 양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크다면은 이제 최대 파워인가를 또 물어보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최대 파워가 아닐 때는 파워 1을 더해줘서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목표한 3분의 1 지점을 넘었느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넘지 않았다면은 다시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이 조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감속은 이거와 반대로 여기 앞에 있는 현재 변화량보다 큰가 라는 부분은 그대로 두지만 여기 최대 파워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최소 파워가 되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와서 모터 파워가 플러스 1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모터 파워 마이너스 1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표했던 부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구분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프로그램 순서도를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식으로 프로그램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여기 앞쪽에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현재 초기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최소 파워 시작 파워, 목표 파워, 그 다음에 목표 지점 그리고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 뭐 그 다음 증가를 해야 되는 각도량 뭐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번째에 있는 루프가 3분의 1 지점까지 움직일 때 파워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번째에 있는 루프가 이제 목표했었던 지점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면서 등속도 하는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등속도 하는 부분을 생략한 이유는 이쪽 첫번째에 있는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맥스파워, 무브파워 이런식으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등속을 하는 부분이고 이 등속을 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민 디그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민 디그리는 제가 설정할 때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을 통합한 전체에서 3분의 2까지는 이 첫번째 루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첫번째 루프에서 가속과 등속 이 두가지를 같이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최소파워가 동작을 하는 파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1식 감소를 하고 다음 맥스 디그리로 현재 각도랑 목표했었던 각도로 비교를 해서 이 루프를 빠져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약간 길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블로그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 파워로 80으로 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까처럼 90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로봇을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0으로 했을 땐 지금 증가하고 감속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도를 이번엔 좀 더 많이 한 30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도로 했을 땐 속도가 증가하는 것과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